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를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KB 하나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 PB들의 핵심 성과 지표를 입수해서 들여다봤더니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한 PB들 등수를 매겨서 실명과 판매액들을 공개해 조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 CNBC가 입수한 하나은행의 파생 상품 판매 실적 내부 문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와 ELF를 포함한 구조와 상품 상위 100명을 확정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 아래 기다란 표에는 PB와 일반 행원을 각각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매겨 직원 실명, 영업점명, 월 판매 금액까지 자세히 공개해놨습니다. 이 은행은 매달 이렇게 DLF 등 파생 상품 판매 실적 순으로 등수를 매겨 전 사원에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PB를 평가했습니다. 실적 경쟁은 있지만 고위험 파생 상품 판매 실적을 매달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등수를 매기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 설명입니다. PB 개인별 평가도 고위험 상품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하나은행의 PB 평가 항목 내부 문서입니다. 예금 유치 등 일반 영업 이익보다 펀드 판매 수수료 등 비자 이익에 더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다른 대역은행 PB 평가 항목을 보면 비자 이익이 영업 이익보다 40점에서 60점 낮습니다. 그런데 PB 평가 점수 총 1100점 가운데 상품 수익률, 위험 조기 진단 등 손님 관리로 분류된 사후 관리는 80점으로 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양적인 고객 늘리기를 반영하는 VIP 손님 수에는 2배가량 많은 140점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인 판매 압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박효준입니다.